Q. 컷입니다. 컷입니다. 눈물은 왜 나는 거야? 잘 먹어요. 뭐니까 우리 뒤. 저 자카새키 춥고. 너하고 나하고 찜찜했다고. 툭 치자. 나갔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머리야. 니가 지금 걸러나. 시선만 하면 되네. 나 맞출게. 카메라. 카메라. 72, 10분 하나. 픽션. 너무 빠르시데요? 저희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요? 저희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저희 아직 죽으면 안 돼. 나오지 잘 안 됐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나오는 거 뚫었어야지. 네 괜찮습니다. 아이 좀. 아니 크라이밍으로 좀. 물어봐요. 언제 알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총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조갑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갑님 하고 있습니다. 컨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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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는 부분.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2, 3, 4. 등쪽에 3, 4. 팔이. 팔 좀 이쪽에였네 지금. 이거 wrecked, 떨어졌어? 아니 niew problema. 네가 이렇게 올리면서 팔꿈치로 날아. 꺽. 아 진짜? 아니 왜. 악션. 하나, 둘, 셋. 빵! 빵! 빵, 빵. 내가 먼저 쓰러질게 액션 하나 둘 셋 빵 빵 빵 빵 이거 터져요? 네 터집니다 액션 하나 둘 셋 빵 빵 빵 빵 파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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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돼 5가지 ñ ñ ñ ñ 트는 게 보여야 된다고 물을 부었어. 어디 집안에 한 번 안 갔어. 고맙습니다. 똑같아. 아니 그래서 내가 내가 해줬어. 안 써야지. 액션. 액션. 응. 갑사. 정 sing. !". 파시입니다! 파시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괜찮으세요? 파시입니다! 하나, 둘, 셋! 파시입니다! 하나 둘! 컨셉입니다! 네 유태우 고맙습니다! 액션! 하나 둘 셋! 아 갑자기요? 아 싫어다! 받을게! 액션 장면이 환각을 표현하는 다른 기법으로 액션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장면들이 때로는 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정적이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휘무러치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포인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의 CG작업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엔딩 하이라이트 부분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CG쪽으로 일단 저희가 그쪽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한 씬입니다. 네 가세요. 가십니다. 가면 찍을게요. 용가량 진실의 정한빈 선진TV 형한테 가면 보이나요? 이렇게? 한 번만 꺾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한 번만 더 꺾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1롤. 띵카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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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다수있다! 수위투! 고맙습니다. 트레이브 테이크 둘 몸은 내려가지 말고 아니 내려가는데 지금 너무 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너무 이렇듯이 따라왔네. 거의 다 같이 하니까. 컷! 컷입니다. 이 점 컷.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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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Double 네, 저희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예, 컷입니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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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